오케이 그래서 혜리 식구 하기로 했구요 됐네요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죠? T 그러면 T는 R은 R E는 E E 합쳐서 TREE 나무란 뜻이구요 그 다음 얘는 E가 뭐 됐다 E 됐다는거죠 E 이 친구는 KE 누가 EY가 뭐 된다 E 될 수 있다는거 KE 그 다음에 E E E E E E E E E E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C가 됐죠 OK 무슨 뜻이죠? C 바다란 뜻이죠 그 다음 T죠 CA여서 T도 나왔네요 그래서 EA가 뭐나 뭐가 뭔데 뭐 중에 E에 정해 못했다 E 됐다는거죠 T 그러면 이게 T면 음 이건 뭘까 T 음 이건 TRIM 그렇지 좋았어요 T 그 다음 얘는 GREEN 이차형으로 가만히 보니까 EA EE EY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OK GREEN 얘는 MONKEY 그래서 M은 M O는 뭐 중에 O O O O O O O O NK 는 뭐 된다 했어요 O NK 뭐 된다했다했죠 O O O NZ NG NG 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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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는 e 그래서 합쳐서 monkey monkey nk 는 응크라 했어요 ㄴ ㄴ ㄴ고 그 다음에는 leaf 무슨 뜻이죠? 나뭇잎 잎쌍이였죠 공부했어? 그 다음에는 donkey 에서 d 는 o 는 뭐 중에서 o o a o 중에서 여기서 뭐 냈죠 어 냈죠 그 다음에 nk 는 김 너 너 일로 와 너 여기 쟤 그 다음에 e y 는 e 다 합쳐서 donkey 무슨 뜻이죠? o ok 잘했습니다 으